깨달음의 궁극의 목표는 무의식의 완전한 정화라고 제가 수신결 책에서 그랬죠 무의식이 어떻게 정화되겠어요? 참나의 마음 말고 애고의 마음 아니에요 무의식도 애고입니다 애고의 마음이 정화된다는 것은 무지와 아집이거든요 무의식에 들어있는 우리의 업장이 무지와 아집이에요 진리를 모르게 하는 지적인 장애물 무지 우리가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심리적 장애물 아집 무지와 아집이 털려가는 게 무의식의 정화죠 그럼 무지와 아집 어떻게 터느냐? 무지는 지혜가 아집은 사랑, 자비가 털거든요 그럼 지혜와 자비는 뭐냐? 육바라밀이죠 무지와 아집의 업장, 무의식 정화하는 건 육바라밀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황금률의 실천, 사랑의 실천 유교는 인의의지, 인으로 대표되는 인의 실천 육바라밀도 자비로 대표되는 보리심의 실천 육바라밀을 닦으시면 늘 깨어있죠 거기서 반야,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죠 그럼 무지가 털리거든요 늘 깨어있으면서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면 무지가 털리고 늘 깨어있으면서 남에게 베풀고 남한테 죄 안 짓고 진실을 인욕하고 늘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면 아집이 털립니다 그래서 무지와 아집이 털리는 건 육바라밀이다 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하려면 깨어있어야죠 참나랑 접속이 돼야 이게 육바라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참나랑 접속하는 것도 육바라밀로 참나를 뜻을 구현하는 것도 육바라밀로 그래서 우리는 육바라밀을 통해서 참나를 온전히 현실에 구현할 수 있고 우리의 무의식을 털 수 있죠 더욱더 겨자들 map